여자친구 폭행당했을때 남친 반응보기 오늘 친구 만난다고 뻥치고 요미 운동갔을때 몰래와서 분장하고 있어요 친구한테 깝죽대다 관자놀이 맞은 컨셉이에요 의심 못하게 진짜 친구 이름을 팔아버리려고요 허락받았어요 어때요 진짜 같죠 카메라 꼼꼼하게 숨기고 요미 올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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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룸아 뭐야? 멍아 치고도 안 만났어? 왜 왜 왜 이러고 있어? 너 얼굴 왜 이래? 동물이 왜 이러냐니 소중이가 나를 팼어 걔가 너를 왜 패? 싸웠어 걔 지금 어딘데? 집에 갔지 아니 나 어떡해? 나 이러고 유튜브 어떻게 찍어? 아니아니아니 봐봐 안돼 안돼 이러고 싶지 않아 괜찮아 봐봐 아파 아파 일단 자기 손 씻고 병원 갔다왔어? 닭가슴살 아니 이거 닭가슴살 아니아니 이거 닭가슴살 아니아니 이거 닭가슴살 차라리 이거밖에 없어 얼음이 없어 이따 앉아봐 사는 콜목을 먼저 해줄테니까 이따 앉아봐 아 원래 차갑다 이거 해야 돼 뭐 응? 이따 갈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난 추억을 못난다고 했잖아 그녀가 다 없었을 거야 오늘 추억을 못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갑자기 너한테 시대가 온 거야 그러더니 나를 폭행했어 일방적으로 맞은 거야? 아님 멍에서 때렸어 몇 대 때렸어 몇 대 때렸어 몇 대 됐어? 네 키웠어 나 멸치잖아 뭐 나 이기잖아 너 이기잖아 막상자랑이야 이렇게 막고 다니는데 나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경찰은? 경찰을 어떻게 불러 나 유튜버잖아 경찰 불렀다가 입장 이런데 올라가면 어떡해 경찰을 어떻게 불러 나라도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불렀다가 왜 일 커질까고 그렇지 일이 커지잖아 멍이는 없던데 멍이는 괜찮은데 멍 말고 신뢰 썼었잖아 그럼 걔랑 이제 완전히 쌩 깔 거야 응 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그게 괜찮냐고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일광점하고 조 터졌는데 나 쉬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상하게도 확 금방 쉬운 사람 아니라고 자기 알잖아 나 되게 칼 같은 사람이야 나랑 진짜 잘 안해 왜 그래 자기 저보고 왜 그래 나 괜찮아 영원 가야 될 거 괜찮아 아니 어떻게 이게 괜찮아 병원 가야지 이런 거는 누가 병원 가 병원 가서 몰랐는데 친구한테 젖 터졌어 다 넘어졌다고 해 넘어졌는데 어떻게 관자놀이 형이 들어 자기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약올렸어 뭐야 내가 까불까불 대다 맞았다고 그럼 내 잘못이야? 응? 왜 웃어 자기야? 엄마한테 좀 자고 간다 며칠만 엄마한테 왜 자고 간다 엄마한테 왜 자고 간다 멍들었는데 응 다시 보려고 말해야지 엄마가 몇 대 맞았어? 여기 정강이 킥이라 응 걔가 목도 이렇게 몰 잡으려고 해서 피하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몇 대 때렸어? 나는 두 대 정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 붙였어 약이라고 생각해? 나 수치살로 못 사니까 약 같은 거 사지마 병원 갈 생각도 없어 지금 상황으로서 아무래도 그렇잖아 누구라도 나처럼 생각해 일방적으로 맞으면 아우 너무 새카맣게 됐어 부기하다르기 힘이 세더라고 고충만 나도 처음 맞아보는 거라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 안 괜찮아 엄마 내가 있잖아 너가 무슨 소름이니? 엄마 나 슬퍼요 왜? 나도 어땠고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더 슬퍼 지금 난 유튜브 촬영도 못해 유튜브 촬영 안 해도 돼 멍들어도 이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멍들어도 이쁘다고 그럼 나는 평상 멍들고 사러 가라는 거야 뭐야 뭔가 들들어 안 드는데 그냥 예쁘다 괜찮아 봐봐 이런 거 다녀 그냥 마스크 쓰면 누구도 못 알아보겠네 멍든 것도 그렇지 않아? 마스크 써볼래 지금? 보여줘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뭔가 다 걸어가 아무것도 안 보여 봐봐 멍이 지금 여기에 들었어 멍이 그럼 여기 가려준다니까 근데 눈 옆에서 보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 봐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응 너무 멋있어 나 권투 배울 거야 혹시 뭐 잘 아는 권투집 있어? 조지수 이런 거 알아? 같이? 응 울어도 돼 뭐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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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고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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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울어 어? 어차피 걔 생각은 뭐 나 친구 있잖아 뭐 내가 있잖아 저런 친구는 아니잖아 남자친구잖아 자기 나랑 화장실 같이 가질 수 있어? 내가 왜 못 가죠? 남자잖아 여자 화장실 어떻게 해 같이 가질까? 집에서만 같이 싸면 되지 어? 깨단 말이야 경찰서는 거 같지 않아 어디? 경찰서 아 웃기지마 이거 아파 웃기지마 아파 이거 지금 제일 뭐가 지금 일에서 뭐가 제일 짜증나? 일반적으로 지는 거 나 원래 지고 못살잖아 나 이제 못살아 져가지고 저거 내내 치킨이라고 써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응 이거 먹을래? 됐다 이거 뭘로 먹을래? 인간 없다 이거? 응 이거 좀 괜찮긴 하네 이거 먹을까 아니에요? 맛있겠네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응 진짜 먹자 응 시켜봐 멍 시켜 멍 시켜 왜 강요해? 강요해? 뭐 보여? 이거 부은 거? 보이지? 이거 까진 거 보여? 응 엉덩이 아파 보여? 너무 좋거든 딱 다 부어올랐지 이건 왜 이래? 이거 아까 코 안에 봐봐 빨래 아까 코 피나 썼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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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이세요 여기도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걔가 이렇게 다 놓은 거라고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여? 저 위에 저거 옷 사이에 있는 거 저거 카메라야 해봐요 마무리 좀 해봐 깜짝카메라 라니까 깜짝카메라 라니까 깜짝카메라 라니까 깜짝카메라 라니까 깜짝카메라 라니까 깜짝카메라 라니까 다행인 거 아냐? 다행인 거 아냐? 다행이야 나 소름 넣는 게 뭔지 알아? 응 너가 여기 보여 있잖아 응 다 웃어 뭐야 이랬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러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깜짝카메라 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여 응 코가 빨갰어 진짜? 재밌었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 얼굴 딱 봤을 때 응 내가 거기서 화를 내면 몸도 많이 놀라 있는 상태인데 정말 꾹꾹 참고 말했어요 카메라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심도 안했네? 오늘은 너무 놀라서 의심말 그게 없었어 진짜로?